1. 나의 문제, 갈등, 위기에 매어 싸우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의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14일까지 위하점 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목회사무원 여름학기가 전도의 실제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6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14일까지 위하점 KR에서 해주시고 온라인 사전 등록만 받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 여름 행사 특별원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하나 랩런트 대회를 두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월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단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 30분에 단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6강 전도학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부교역자 수련회가 6월 13일 화요일 참빛교회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부교역자 참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교구 두류구역 송수경 집사과정 4대교구 남구구역 박정인 성도 이주민 집사과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